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강사 영국에 셜록홈즈가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분이 있다 범죄 현장에 남은 사소한 흔적에서 범죄자의 특성을 읽어내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희룡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희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목소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목소리에서 약간 확신과 편안함과 그런 카리스마가 담겨있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우리 짝짝이분들 누군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나오셨나 교수님 앞에 있는 책은 뭔가 궁금하신 짝짝이분들 보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아주 더 알차고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진짜 계속 광고 나오고 음악 나올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수님 나오는 영상을 진짜 많이 저는 심지어 라디오스타, 뉴키즈 영상 다 봤어요 그 정도로 너무 존경하고 대단하시고 너무 팬인데 라디오 방송 혹시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는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SBS 우리 SBS에서 컬투쇼 몇 차례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렵죠 컬투쇼는 또 바로 앞에 관객들이 앉아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둘이 있다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우리 윤성아님께서 전 프로파일러 현, 권희룡 영화배우님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직접 해주세요 너무 민망합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워요? 천만 배우시잖아요 어떤 영화였죠? 범죄도시 4에서 출연을 잠깐 했는데요 사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이라기보다는 마동석 배우가 제안을 하길래 그냥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차례 제안을 해서 그렇다면 과연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더 해보고 싶었던 경찰청장 역할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영화 촬영이나 이런 게 진짜 방송 촬영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다르죠 대기시간도 길고 아니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특별 대우다 아니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대를 많이 안 했나?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해봐야 갈라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런 게 교수님의 매력이십니다 본인이 못하는 거 바로 인정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너무 다들 너무 재밌게 보셨고 신승민님께서 권희룡 교수님 기대 만빵 저 권희룡 교수님 좋아해서 용감한 형사들 본방 재방 매일 봐요 오늘 방송도 완전 기대돼요 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용형이라고 하죠 용형 샘 디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팬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길나님은 다 알아보시죠? 많이 알아보시고요 특히 그 방송의 의미는 결국 여러 범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같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보셔서 맞아요 좀 보람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맞아 권희룡 교수님이 나오시는 방송을 보면은 연령대가 상관이 없어요 10대부터 뭐 50, 60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만한 그런 영상들에 많이 노출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전 국민이 너무 포근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미 궁금한 점들을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제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데 채팅창이랑 문자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안내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권희룡 교수님에게 궁금한 질문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프로파일링하면서 가장 소름돋았던 사건이 뭔지 궁금해요 혹은 남편 비상금을 어디에 숨겼을지 남편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 아 근데 이번에 아니 방송도 하시지만 책을 내셨다구요? 네 어린이를 위한 권희룡 프로파일러의 사라진 셜록홈즈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 책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만들었던 책들은 범죄 이론이라든지 또는 범죄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로 글로 써서 책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책들은 좀 더 우리가 어릴 때 보아왔던 셜록홈즈를 각색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좀 추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의도로 책을 만들게 됐는데요 우리가 친숙한 장면들이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셜록이 사라졌는데 메타버스의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내용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재밌겠다 실제로 겪었던 거나 있었던 일도 반영이 됐나요? 이제 그 셜록홈즈에 나오는 내용들을 현대의 과학수사를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한 내용들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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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사실 그 과학수사가 또 많이 변했죠 많이 발전하고 변해왔죠 뭐야 샘디도 이거 좀 이따가 사인해가지고 책 처음 네 안 그래도 선생님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 이렇게 우리 짝짝이분들도 중간중간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직접 사인 친필사인이란 이 책을 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짝짝이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추리소설 같은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정말 셜록홈즈를 유일하게 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는 보면서 막 나도 셜록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릴 때 보았던 강렬한 느낌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된 이후에도 그때의 경험이나 읽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학생들도 이런 흥미로운 책들을 좀 보고 추리력을 높인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착안을 하게 됐죠 그럼 범죄 현장에서 이런 책의 내용들이 딱 도움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추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방식으로 추리를 해본다면 이 사건의 현장이 어떻게 해석되겠구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죠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도 즐겨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탐정이란 탐정은 정말 다 좋아하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범죄 영화나 탐정 잘 보지는 않는데 짧은 시간 안에 범인이 체포되니까 속이 후련하겠다 그런 속이 후련한 감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진짜 체포 안 될 때는 오래 걸리는 경우 많잖아요 많죠 미제작건들도 많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너무 속이 시원해요 약간 아까 말했던 동치미국수 먹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런 막 스릴러 영화나 반전영화 이런 거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제가 범인이겠다 싶을 때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아내랑 이제 자주 다투는데 정말 싫지 막 재밌게 난 막 보고 있는데 모자 쓰네 제가 범인이잖아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범인이야 그럼 바로 당신 오늘 저녁 굶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이 범인이라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현장을 훼손시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자꾸 그 작품들을 보게 되니까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작품성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직업병이죠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영화감독님 제가 이제 가까운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감독님은 직업병이 뭡니까 했더니 정말 사실 같은데 보면서 이건 CG야 이런 걸 자꾸 알려준대요 그래서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말 싫다 재밌게 막 우와 저거 어떻게 땅이 저렇게 움직여 저거 CG야 에이 누가 그거 막 몰라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범죄 스릴러 혹은 드라마 있으세요? 네 명탐정 코난은 정말 지금도 보고 있고요 또 코난 목소리를 내시는 성우님을 한 번 더 뵀었어요 너무 제가 뵙고 싶어서 한 번 뵀었는데 그 정도로 목소리가 목소리를 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자주 보고 있는데 영화는 최근에 영화들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초창기에 프로파일링을 시작할 때 그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굉장히 강렬했었어요 댄젤 워싱턴이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제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때 있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또 제가 TV에서 제가 또 교수님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은 행동, 걸음걸이 이걸 보면은 말투 어?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겠다 감히 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샘디의 의상이나 제가 지금 앞에서 한 번 걸어볼게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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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요 약간 사실 그쵸 그 범죄나 좀 나쁜 사람들 보면 아 이 사람은 대충 이런 게 보이겠구나 하겠지만 그냥 일반 사람은 사실 그렇게 보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번 보세요 라고 하는 건 의도적인 어떤 태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평상시에 자유로운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맞아요 또 모르잖아요 제가 앞에서는 교수님 이러지만 뒤에 가가지고 집에서는 혼자 막 욕하면서 막 다 때려 부시고 이런 성격일 수도 있고 아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책 권희룡 프로파일러의 사라진 셜록홈즈 1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께서 특별히 책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침필 사인이 담긴 책을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원하시는 분은요 앞에 샵 도서라고 말머리를 달고 보내주시면 돼요 어린이 팬들도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아요 강연을 가면 특히 직업과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프로파일러의 꿈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깊은 생각을 했을까 제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많이 돼요 좀 기억에 남는 아이들의 질문 같은 거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인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최근에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나 또는 처벌에 대한 연령 또 형량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 이런 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량이 얼마나 대우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기 의견도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겠네요 성인들이 할 법한 그런 딥한 이야기들을 교수님이 국내 1호 프로파일러시잖아요 대한민국의 과학수사가 교수님 덕에 있었다라는 말도 과언이 아닌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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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솔직히 진짜 많을걸요 이런 직업이 있었어? 라는 거를 교수님을 통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 멋있는 직업이 있고 이런 범죄 뒤에 저희는 뉴스로 딱 그냥 누가 사망했다 누가 죽였다 이것만 보지 이 뒤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랐었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럼 교수님 전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범죄자의 특성과 성격을 분석하는 직업이 없었었나요? 그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직업 자체가 없었다기보다는 수요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전통적인 범죄들은 동기가 뚜렷한 범죄들이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굳이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주변 수사를 해보면 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범죄가 변화되면서 이런 무차별 범죄 묻지마 연쇄 범죄 이런 범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프로파일러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주변 지인이나 돈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해를 가했다면 요새는 갑자기 길을 걷다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땐 진짜 찾기가 너무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범죄들은 사회적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5779님께서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국가적 지원도 빈약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수없이 포기했죠 수없이 포기하고 사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파일러들은 직업 자체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서에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걸 어떻게 빨리 안정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다른 건 사실 생각을 기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프로파일링했던 사건이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투입됐던 사건이 끔찍하고 안타깝게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기억에 남아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사회가 기억할 것은 결국은 그 범죄자가 아니라 그 사건이나 범죄자가 아니라 그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금도 갖고 있는 고통스러운 피해의 마음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요새는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잖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많이 마주치고 봤을 거 아니에요 눈빛이 달라요? 태도가 다르죠 눈빛도 다를 수 있고 태도가 다른데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건 뭐냐면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굉장히 기괴하거나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요? 정말 평온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범해 보이니까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주변에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면 그런 외모만 보고 판단을 절대 하지 않죠 인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다고 하는 그런 평이 나왔대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특별한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이코패스는 성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 성향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상이라고 하는 사회적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타인을 해치거나 공격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적당한 어떤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을 막 해치거나 나를 해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스 성향도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다만 그 범주를 넘어서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교묘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교묘하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랑 싸우거나 그랬을 때 사실 확 쥐어받고 싶을 때 있는데 쥐어받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다스리잖아요 이거를 잘 못하는구나 그런 통제력도 떨어지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잘 속일 줄 안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가? 앞에서 웃으면서 괜찮아 해놓고선 뒤에서 몰래 가방을 찢어놓다던가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더 교묘합니다 이게 교묘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교묘하죠 그러면 기억에 남는 그런 교묘한 짓거리들이 있나요?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높은 자들인데 제가 누군가를 통제할 때는 지시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들고 교묘하게 지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무섭다 상식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배를 통한 범죄들이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이나 이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교묘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탁을 안 들어주면 미안한 감정이 들도록 하고 일종의 아까 말했던 가스라이팅이네요 진짜 뭐야 벌써 3부 마무리 시간이래요 4부에서 계속 더욱더 재밌다고 말하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박소채 4부 시작했습니다 윤성환님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화 펠리컨블리프 맞나 물어봐주세요 덴절 워시턱 나온 영화요라고 했는데 생각이 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본 콜렉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영화입니다 조디 포스터랑 덴절 워싱턴이 주연을 했는데 여기는 과학수사에 대한 프로파일러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잘 그려져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짝짝이분들 같이 딱 팝콘 사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지금 너무 쏟아져가지고요 바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프로파일링하면서 가장 소름 끼쳤던 때가 기억나세요? 사실은 프로파일링이 성공 실패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분석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맞았다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만약에 잘못된 분석을 했을 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소름 끼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을 내서 범인이 체포됐는데 대부분 잘 맞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정말 내가 아직도 모자르는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때는 정말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들죠 저는 아까 현장을 보고 소름 끼쳤던 때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본인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자책을 하셨을 때 그때가 그래도 많은 사건을 또 해결을 해 주셨잖아요 요새 워낙 cctv나 지문 감식 같은 과학 수사가 잘 되어 있어서 미제 사건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교수님이 현장에 뛰실 때는 진짜 옛날이니까 연쇄살인범 미제 사건 꽤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잡는다 아직도 미제 사건인 게 있나요? 미제 사건이 물론 있죠 몇 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지금 과학이 발전을 해서 제가 현직에 있는 수사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더니 아마도 멀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끝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이 꼭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포기하지 않아야만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진짜 꼭 미제 사건들이 빨리 해결되길 너무 바라는 마음이에요 564나님께서 근데 궁금한 게요 자기만의 표식을 남기는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듭 묶는 방식 특이하다거나 잡기가 잡힐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잡을 테면 나 잡아봐라 이런 걸까요? 라는 질문인데 많이 봤죠 저도 마시마루라는 그 캐릭터 스티커 이런 것도 있고 빨간 매니큐어만 바르고 가는 것도 있고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고 제가 이 정도는 제가 정말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다 맞잖아요 이거 있었잖아요 연쇄 중에 또 특이한 거 보신 거 있나요? 많아요 사실 다 범죄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범죄자들은 자기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범죄 수법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시그너처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남겨놓는 행동 특징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매듭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매듭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요? 뭐냐면 그런 남겨놓는 것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또 평상시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태도들을 같이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범죄 현장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이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입니다 아 그럼 사실 나 잡아봐라 내가 이거 또 남겨놓은 거야 흔적 남기는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긴장해가지고 본인 습관이 나온 경우도 있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들키는 거네요 홍미정님께서 교수님 프로파일러로 일하시다 보면 협박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으시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너희 아이 학교 학원 나 다 알고 있어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저희 아이도 프로파일러를 꿈꾸기에 이런 부분이 걱정되더라고요 해주셨어요 협박 전화 뭐 계란을 맞는다던가 내 차에다가 그려놓고 가던가 이런 적 없나요? 여러분들 의외로요 범죄자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그런 협박과 위협은 하지만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약자를 괴롭히는 비열한 자들이지 정말 강한 사람들 자기를 수사하는 이런 경찰관들한테 직접적으로 달려드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체포하는 상황에서 저항은 있겠지만 저는 사실 편지가 많이 와요 출판사로도 오고 기존에 제가 책을 냈던 내용들에 범죄자들은 또 그쪽 출판사로 편지를 보내서 출소하면 보자 이런 협박들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나가면은 또 교묘하게 막 대놓고 너 죽여버릴 거라도 아니잖아요 막 나가면 보자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러브레터같이 그런 건 없었어요? 교수님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거? 아니 그런 러브레터는 아니고요 정말 어떤 범죄자는 내가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정말 잘못한 것 같다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번지를 보내는 경우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보람이 있죠 끝까지 이 감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선준님께서 영화 추격자 같은 거 보면 약간 일부러 범죄자를 흥분하게 만들던데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내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영화로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딱 방 안 또 거긴 또 조명도 딱 핀 조명이에요 하필 무섭게 그래가지고 너 얘기 안 해 막 이러고 굶기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비밀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맞죠 컴플렉스를 건드린다 그 사람이 약점을 건드려서 환하게 만든다 이런 신문기법이나 프로파일링기법은 없어요 좀 더 친해지겠구나 훨씬 다른 전략적인 대화기법이 있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지 막 어떤 그 사람이 요구를 무작정 들어준다든지 또 아니면 고압적이거나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다 같이 먹으면 흡연하면 흡연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네 그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 일탈을 같이 하지는 않죠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거는 일탈이니까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줍니다 담배 피울 수 없어 너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에 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프로파일러 가면 친밀감을 형성해서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커피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사회생활 보면 남자들 막 그러잖아요 야 너 흡연하냐 그러면서 친해지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범죄자와 약간 좀 첫 대화를 트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살짝 있나요 밥 먹었니? 뭐 좋아하니? 뭐 이런 것처럼 네 선생님은 네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누군가 이제 이렇게 게스트가 오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성격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네 어떤 질문을 할까를 고민하시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범죄자들을 만나면 범죄 얘기를 처음 시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에 맞는 질문들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 파악을 정말 잘 하시겠네요 정말 심리 싸움이다 이 사람을 파악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맞는 또 맞춤 질문이 있다 네 약간 MBTI 어떻게 되세요? 교수님은? 저는 전역적인 INFP입니다 F시네 이 일을 하려면은 무조건 F 약간 좀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다른 프로파일러들은 또 다 다르지요 근데 일적으로 들어갈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어서 선생님 너무 팬입니다 근데 범죄자와 대면에서 이야기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어디서 보니까 기가 눌리거나 주눅들면 끝이라고 들었는데 기 안 죽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목표가 있죠 프로파일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목표가 뚜렷할 때는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건 질문하신 분도 막연히 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범죄자를 만났을 때는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지만 근데 무섭죠 프로파일러나 경찰관들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범죄자를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단둘이 막 눈 딱 마주보면서 그 방 안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범죄 이야기도 막 실감나게 들어야 되고 추궁도 하고 또 범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어떻게 피해자를 공격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드러날 때까지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마주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교수님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감정이 흔들리면 또 안 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 그 평점심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힘들겠다 근데 사실 그때는 몰라요 끝나고 나면 그 정말 끔찍한 얘기를 들었을 때 끝나고 나면 내 감정이 이제 흔들릴 때는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죠 아 와 3829님께서요 전 30대 여자고 인생 첫 자취를 위해 집을 찾고 있는데요 1층은 범죄에 용이하다고 해서 피해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도 집을 구할 때 보시는 게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보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범죄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프로파일러들 후배들 후배 프로파일러들끼리 결혼한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둘이서 결혼을 하겠다고 와서 저한테 선배님 결혼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 신혼집은 구했느냐 그랬더니 한 달째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다니면서 여기는 뭐 침입이 좋을 것 같고 직업병 직업병 여기는 뭐 어때서 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고 다니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나 좋은 걸 보면 좋은 게 보이는 거고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은 게 보이는데 두려움 속에서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차피 똑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이분한테 좀 더 공개된 장소들과 가까운 곳이라면 이왕 혼자 계시는 경우라면 이제 어떤 상황 꼭 범죄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치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개된 곳이 가까운 곳이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방범 예를 들어서 집 앞에 cctv 설치하거나 이런 거면 또 잘해놔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뭐 cctv가 워낙 가정용으로 잘 되어 있고 또 국가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감시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여성 안심 기각길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큰 것들만 보고 가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 맞아 저 같은 매력녀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안전이별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데이트 폭력이 정말 많은데 근데 제 남자친구가 약간 집착이 심해요 저보다 5살이 많은데 자기가 어른이니 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데이트 폭력 많이 이런 사건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전조 증상이 있어요?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집착인데요 사실 이 분 질문하신 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늘 하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한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집착이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착은 서서히 심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적 지배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상황을 그래서 점차점차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나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따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좀 단호할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색깔의 옷을 입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수용되고 서로 대화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관계인데 끝까지 그런 것들이 수용되지 않고 지배된다면 한 번쯤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그건 조율이라고 하잖아요 조율이 안 된다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 하고 막 부수고 때리고 하면 그때 바로 이제 이별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같이 살면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제가 뭘 얘기하면 잘 안 들었기도 해요 실제로 본인의 아내 교수님의 아내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있었던 사건 이야기하는 거라는데 아내분 듣고 계신다면 우리 교수님의 말씀 좀 살짝만 조금만 반영도 해주시고 들어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미경님께서 우리 아들도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무섭다고 말리고 있어요 중학생인데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들은요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 소설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아가사 크리스티가 범죄 스릴러 작가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꿈을 갖고 있다면 정말 잘 지원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요새 너무 많아졌죠? 꿈을 꾸는 친구들이 그리고 사실 이렇게 프로파일러의 꿈을 가지고 가더라도 반드시 범죄자와 대면하는 부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이 이런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심리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프로파일러라고 해서 범죄자와 직접 대면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이런 부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8이용이께서 오늘 동네에 청소년 범죄자가 있다는 알림이 왔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의를 주는 게 좋을까요? 친구네 아파트에 거주한다는데 통학하는 거리에 있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알림도 있구나 사실 청소년 범죄자 수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속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요청에 거절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못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제 생각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해주세요라는 방식으로 다른? 이 아이가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대화들을 가르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휴대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차라리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마저 무섭습니다 다들 우리 짝짝이 분들 좀 들으셨죠? 아이가 혼자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죄책감 안 갖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교수님과 같이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우 말이 안 돼요 끝났다니 끝났다니 우리 박수자님께서 권 교수님 인상은 너무 좋고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인상인데 범죄자 앞에 서면 혹시 얼굴이 달라지세요?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범죄자들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이렇게 말씀 중에 눈 딱 마주쳤는데 저렇게 선하고 부드러운 눈이지만 저 매소한 눈으로 현장을 딱 감식을 하겠구나 딱 이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이 엄청 되게 포스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얼굴이 너무 굳어있어 눈빛이 너무 이상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일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인상이 좋습니다 오늘 질문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어 자 그러면 우리 이소라의 신청곡 듣도록 하고 저희가 책 선물 받으실 분을 지금 바로 선곡표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방송이 끝난 뒤에 올릴 거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샘디도 이만 마무리할게요 인사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